우리는 주식 투자의 정석처럼 믿고 있는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은 장기적으로 언제나 승리한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시점에서건 20년간 주식에 투자했다면 손실을 볼 확률은 0이고 국채나 회사체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둘째, 정말 싼 저퍼 기업을 사라. 그러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셋째, 우량 기업에 투자해서 보유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전략에 따라서 투자를 해보지만 항상 수익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역사적으로 검증된 투자 대가들이 말하는 전략인데 말이죠. 기업가치평가의 대가 다모다란 교수는 투자 전략을 사용할 때 명심해야 할 10가지 원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S워드 다모다란 교수님의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는 기업가치평가의 대가로 유명합니다. 특히나 2023년에 엔비디아를 7배의 수익을 보고 절반을 판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에 40% 이상 엔비디아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했다고 합니다. 이런 투자의 대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십 년간 존재하는 투자 전략이 언제 적용되는지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느낌은 뒤통수를 한 대 크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참 투자의 길은 멀고도 험하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을 사용할 때 강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1. 저퍼주 투자 2. 우량기업 투자 3. 성장주 투자 4. 역발상 투자 5. 전체 시장의 장기 투자 한다는 전략에 대한 핵심 내용과 약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0가지 교훈 이들 여러 투자 전략에는 몇 가지 공통된 교훈이 있다. 15장에서는 여러 투자 전략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조언을 제시해 보겠다. 언젠가 열정 가득한 영업사원이 이야기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전략에 마음이 흔들릴 때 이 교훈이 든든한 조언자가 되기를 바란다. 교훈 1. 많은 것이 변할수록 많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나열한 각 투자 전략은 금융시장이 존재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해왔다. 현실이 그런데도 투자 자문가는 주기적으로 이들 전략을 다시 발굴해 자신만의 것인 듯 제시한다. 참신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들은 전략에 주로 그리스 문자를 동원해 새롭고 세련된 이름을 붙인다. 저퍼 주식을 사는 전략을 오메가 혹은 알파 전략이라고 부르는 것은 외관만 뜯어 고쳐서 낡은 것을 매력적이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식 관련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다양해졌다. 낮은 퍼, 높은 성장성과 모멘텀 등 복수의 기준으로 주식을 선별하기가 간편해지면서 몇몇 사람은 여러 선별 기준을 조합해 고유한 것으로 보이는 이름을 붙인다. 조언 1. 세련된 이름의 복잡한 투자 전략이 등장해서 기존과 다른 전략이라고 주장하면 조심하라. 교훈이 확실한 수익을 원한다면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누가 어떤 투자 전략을 이야기하더라도 주식 투자에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은 없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수백 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전체 경제와 연결되기도 하고 회사에서 나온 고유의 정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장 정교하게 짜인 전략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조언 2. 주식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주식의 예측 불가능성이다. 교훈 3. 고통이 없으면 이익도 없다.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높은 이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격언은 아마도 투자에서 가장 오래된 조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교훈은 자주 무시당한다. 모든 투자 전략은 투자자를 위험에 노출시키며 고수익 전략은 저위험이 될 수 없다. 위험에 많이 노출되기 싫어하는 투자자라면 전략이 서류상으로 얼마나 매력적이건 간에 고위험 전략은 피해야 한다. 왜 몇몇 투자자는 많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가. 아마도 위험이 숨겨져 있거나 산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의 경우 성공에서 괜찮은 수익을 안겨주지만 실패했을 때 커다란 손실을 안겨준다. 조언 3. 고수익 전략에서 위험을 발견할 수 없다면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다. 교훈 4. 기본을 기억하라. 사업의 가치는 현재 보유한 자산에서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크기, 향후에 증가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 이에 수반하는 불확실성의 함수이다. 모든 강세장에서 투자자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들, 즉 현금 흐름, 예상 성장, 위험 등을 잊어버리고 높이 치솟은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 나선다. 1990년대 후반의 기술붐이 이러한 경우다. 신경제 기업의 주가가 우주까지 올라가서 기존 접근법으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게 되자 투자자는 매출액 성장률이 이익을 대체하고 현금 흐름은 어찌되든 상관없는 모델을 개발했다. 모든 강세장의 끝에서 투자자는 기본이 중요하다는 진실을 깨닫는다. 회사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 이익을 가치 있는 형태로 기워나가야 한다. 조언 4. 기본을 무시하면 재앙이 찾아온다. 교훈 5. 싸보이는 주식은 대부분 싼 이유가 있다. 이 책의 모든 투자 전략에는 싸다고 규정할 수 있는 주식그룹이 나온다. 이 책의 초반을 예로 들면 순이익 대비 혹은 장부가치 대비 낮은 배수에 거래되는 주식을 싸다고 간주했다. 프로 반대쟁이로 비칠 위험을 감수하고 이야기하자면 이들 주식 대부분은 단지 싸 보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이들 주식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데는 대체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이유가 있다. 장부가치 이하로 거래되는 기업 대부분은 낼 수 있는 이익이 부족하거나 위험이 크고 낮은 퍼에 거래되는 기업은 성장성이 희박하다. 조언 5. 싼 주식이 반드시 할인된 주식은 아니다. 교훈 6.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속성, 즉 뛰어난 경영진, 브랜드 가치, 이익의 고성장, 훌륭한 제품, 기타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닌다. 이러한 요소가 좋은 회사의 특징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시장은 이러한 장점에 높은 가격을 매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회사는 고성장 기업과 마찬가지로 높은 배수에 거래된다. 투자자로서 대답해야 할 질문은 강한 브랜드를 가진 기업이 더 가치 있는가가 아니라 그 브랜드에 시장이 부여한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가 혹은 지나치게 낮은가다. 조언 6. 좋은 회사가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다. 교훈 7. 숫자는 속일 수 있다. 일화적 증거와 말뿐인 이야기에 지친 투자자에게 숫자는 안정감을 준다. 숫자는 객관성이라는 환상을 제공한다. 고배당 기업에 투자하면 지난 5년간 시장 대비 4%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연구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어떤 주식을 5년 전에 샀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있다. 대량의 자료와 장기간에 걸쳐서 전략을 검증해 보는 것이 의미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아무리 장기간에 걸친 세심한 연구라 하더라도 그 결론은 확정적이지 않고 확률적이다. 예를 들어 지난 5년간 고배당 주식의 성과를 측정하고 90% 확률로 저배당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낸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다. 어떤 연구도 시장이 변한다는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완전히 동일한 두 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바로 다음 시기에 그동안 전혀 본 적 없는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이벤트로 인해 그간 구축한 전략이 무의로 돌아갈 수 있다. 조언 7.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교훈 8. 시장을 존중하라. 모든 투자 전략은 시작에 대항한 베팅이다. 이 베팅은 단지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다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이 오류를 알아채고 내 생각에 동의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치 이하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전략을 생각해보자. 투자자는 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시장이 주식의 가격을 잘못 책정하고 있다고 믿을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올바를 뿐만 아니라 시장이 오류를 눈치채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상승하고 투자자는 돈을 번다. 시장이 진짜로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장의 시각을 존중하는 것이 신중한 접근법이다. 시장이 때때로 주식가격 책정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뒤늦게 투자자의 주의를 끌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다양한 정보와 견해를 가진 여러 투자자의 의견을 종합해 합의된 가격을 잘 도출해낸다. 시장이 가격을 잘못 책정해 투자 기회인 것 같은 상황을 발견했다면 일단 시장 가격이 옳고 내가 뭔가 중요한 요인을 놓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가격이 잘못 책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모두 기각한 다음에 잘못된 가격 책정에서 수익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조언 8. 시장은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많다. 지금까지 나온 교훈들이 너무나 주식투자에 중요한 것들 같습니다. 시장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게 가격을 형성하는데 크게 틀렸을 경우라도 일단 시장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새겨드려야 될 내용 같습니다. 교훈 9. 자신을 알라. 아무리 심사숙고에서 설계된 전략이라 하더라도 투자자의 선호도와 성향에 맞지 않으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 꾸준히 높은 배당을 주는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은 투자 기간이 길고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위험 회피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멋진 전략이지만 투자 기간이 짧고 세금을 많이 내는 투자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어떤 투자 전략이든 자신에게 맞는 전략인지 고민해보고 채택해야 한다. 어떤 전략을 채택했다면 그 전략은 다음의 두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1. 독성 테스트. 포트폴리오가 계속 걱정되고 그 변동성 때문에 밤에 잠들 수 없다면 몸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위험한 전략을 채택했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 2. 인내심 테스트. 많은 투자 전략은 장기 투자 용도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를 채택하고는 계속 딴 생각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미세 조정하는 모습을 자각했다면 그 전략을 수행해서 결과를 보기에는 지나치게 조급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즉 육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조언 9.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한 단 하나의 최고 투자 전략은 없다. 교훈 10. 운이 기술을 압도한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씁쓸한 교훈은 성실함, 인내, 철저한 대비 같은 덕목이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가 돈을 벌어주고 말고는 결국 운에 좌우되며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아주 제한적이다. 지난해 가장 성적이 좋았던 펀드 매니저는 가장 뛰어난 전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운의 영향은 상세되어 줄어들고 진정한 기술이 모습을 보인다. 지난 10년간 가장 성과가 좋은 펀드 매니저를 뽑는다면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라면 성공과 실패를 모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둘 중 어느 것도 투자자의 강점이나 약점 혹은 사용한 전략의 품질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 행운을 빚어낼 수는 없겠지만 행운이 눈앞에 왔을 때 잡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조언십 운은 일단 좋고 볼 일이다. 이것도 많은 사람이 강가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 시장을 이기는 것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금융시장에서 인간은 많은 결함을 지닌 채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 어떤 자산이 가치 있는지 최선의 판단을 내리려 시도한다. 당연히 인간은 실수한다.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믿는 사람도 이러한 현실은 인정할 것이다. 이제 질문은 당신이 이러한 실수를 평균적인 투자자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는가다. 해야 할 숙제를 하고 자신이 지닌 투자 전략의 약점을 파악한 다음 그 약점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단기간에 승부를 내고자 한다면 행운도 따라야 한다. 자 이렇게 10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죠. 이 부분도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투자실력을 늘리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투자 전략의 약점과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장 이 주식 정말 싸다 저퍼주 이야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퍼 투자입니다. 그레이엄 신봉자 제러미 제러미는 가치 투자자여서 성장주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추격 매수하는 사람을 경멸했다. 하루는 포부스를 읽던 중 흥미로운 학계 연구 결과를 발견했다. 저퍼주에 투자하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로 가치 투자자가 매우 선호하는 투자기법이다. 야후의 파이낸스 페이지에 들어가서 퍼팔 미만 이것은 CNBC에서 어림샘법이라고 알려준 저퍼주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퍼팔 미만인 주식을 찾아보니 수십 개가 쏟아졌다. 돈이 부족해서 이들을 모두 살 수는 없었으므로 그는 앞에서부터 20개 종목에 투자했다. 투자 1년 후 실적을 살펴보니 학계에서 예측한 높은 수익률은 고사하고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쳤다. 기술주에 투자해서 훨씬 좋은 실적을 얻은 친구들 모두 그를 놀렸다. 포트폴리오 종목을 자세히 들여다본 그는 안전하고 현실한 종목보다 실적이 급변해 위험한 소용주가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게다가 분식회계와 스캔들을 일삼는 종목도 많았다. 환멸을 느낀 그는 가치 투자가 소문만 요란할 뿐이라고 판단하고 저퍼주를 모두 팔아 성장주 펀드에 투자했다. 교훈 저퍼주가 모두 싼 것은 아니며 실적을 내기까지 매우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즉 저퍼주가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은 맞는 사실이긴 한데 그러한 저퍼주를 고를 때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투자자는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평가하는 척도로 펄을 사용했다. 흔히 퍼가 낮은 주식은 싸다고 평가받았고 투자상담사와 애널리스트는 어림샘법을 개발했다. 애널리스트 중에는 절대척도 예컨대 퍼 팔 미만이면 싸다고 간주하는 절대척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척도 예컨대 시장퍼의 절반 미만이면 싸다고 간주하는 상대척도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비교 대상을 시장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기업이 속한 산업 분야로 삼는 경우도 있다. 3장에서는 퍼가 가치를 알려주는 좋은 지표인지 그리고 저퍼주 투자 전략이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부터 보겠지만 저퍼주도 저평가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성장 잠재력과 기업의 위험을 무시하는 저퍼주 집중 투자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성장 전망이 어둡거나 위험이 커서 퍼가 낮은 주식은 싼 주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전략의 이론적인 근거 그리고 실제 이 저퍼 투자 전략이 통하는지 증거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돌려서 이거를 입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할 이야기에서는 이 투자 방법의 약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간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3장의 주요 교훈은 저퍼주가 싸지 않을 수 있고 투자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성장주와 고위험주 대부분이 저퍼주라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저퍼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동시에 이익의 질과 성장 잠재력이 높고 위험은 낮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 열쇠는 다양한 필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요소를 모두 갖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저퍼주인 주식을 골라야 되는 것이고요. 이때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첫째, 퍼를 계산하는 척도를 선택해야 됩니다. 즉, 현행퍼, 후행퍼, 선행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하고 기본 EPS와 희석 EPS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둘째, 저퍼의 기준도 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퍼가 10이 미만일 때 저퍼로 간주할 것인지 퍼가 8배 미만일 때 저퍼로 간주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그리고 저위험인 것을 골라야 됩니다. 역시 두 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첫째, 필터에 사용할 위험 척도를 선택해야 한다. 앞에서 주가의 표준 편차와 베타를 위험 척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다른 정량 척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예컨대, 금융 레버리지 위험 척도로 부채 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주식의 위험 기준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시장 표준 편차의 중앙값이나 평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기준을 더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EPS 기대성장률, 또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퍼주 중에서 기대성장률이 높은 주식을 찾기는 매우 어렵겠지만 그래도 기대성장률의 기준은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EPS 기대성장률이 5% 미만인 주식은 모두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전체 시장의 중앙값이나 평균을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이익의 질, 아마도 검증하기 가장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드는 요소다. 제대로 검증하려면 각 기업의 여러의 재무제표를 자세히 조사해야 한다. 더 간단하게 검증하려면 이익의 질이 의심스러운 기업을 제거하면 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기업을 제거할 수 있다. 1. 최근 몇 년 동안 반복해서 이익을 수정한 기업 2. 내부 투자 대신 기업 인수를 통한 성장 3. 스톡옵션 부여나 일회성 거래 이익이 많은 기업 그래서 이 뒤에는 2002년 10월 현재 상황에서 이들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나열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도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일반 통념에 의하면 저퍼주는 싸서 투자에 유리하다. 저퍼주의 수익률이 고퍼주보다 상당히 높다는 경험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퍼와 펀더멘터리 관계를 살펴보면 저퍼주는 위험이 크고 기대 성장률이 낮게 나오기도 한다. 3장에서는 저퍼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위험과 성장률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을 제거해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 보았다. 현행, 후행, 선행퍼가 10 미만인 115개 종목 중 위험이 평균보다 높거나 성장률이 평균보다 낮아서 제거된 종목이 60%를 초과했다. 요컨대 저퍼만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험도 평균보다 낮고 기대 성장률도 합리적인 저퍼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다. 이 결론의 이 뒷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전략이 맞다고 하는데요. 그게 데이터를 볼 때는 맞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제로 종목을 걸러내야 된다고 합니다. 항상 그 전략이 맞는 건 아닌 거죠. 6. 우량기업이 투자에 유리할까 우량기업을 찾는 페트라 평소 경영전략서적을 탐독하던 페트라는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을 찾았다고 확신했다. 그가 읽는 경영전략서적에는 우량기업과 부실기업 경영자의 역량 관련 사례가 자주 등장한다. 그는 우량기업을 찾아서 투자하기만 하면 수익이 확실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운 좋게도 호천에서 미국 20대 우량기업 목록을 발견한 그는 얼마 후 그 20개 종목이 모두 포함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 그런데 이들 종목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경쟁사보다 버가 훨씬 높았다. 둘째, 미추얼펀드와 연금기금이 이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셋째, 여러 애널리스트가 이들의 이익성장률이 미래에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했고 그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1년 뒤 그는 실망했다. 포트폴리오 종목 대부분이 여전히 우량기업으로 인정받는데도 투자수익률은 신통치 않았다. 실제로 이들 기업에서 호재가 나와도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 이익이 25% 증가해도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였다. 35% 증가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개의 회사 경영자가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주가가 폭락해 큰 손실이 발생했다. 교훈을 얻은 그는 이제 미국 20대 부실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훈, 최고라고 인정받는 기업이라면 좋은 실적을 내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제품이 훌륭한 우량기업에 투자하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온다. 믿을만한 사람에게 수없이 듣는 이야기다. 예컨대 워렌 버핏은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산다고 말한다. 다른 투자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직관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서 깊이 공감하게 된다. 우량기업이 부실기업보다 가치 있다는 주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질문의 틀을 바꾸면 이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진다. 평판 좋은 우량기업과 평판 나쁜 부실기업 중 어느 쪽에 투자해야 더 유리할까. 6장에서는 그 답을 찾아보면서 우량기업 투자 전략에서 유의할 점도 알아본다. 자 추가할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약점입니다. 이익성장과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경영이 훌륭한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은 위험할 수 있다. 현재 주가에 기업의 훌륭한 경영능력이 이미 반영되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면 즉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 가장 큰 위험은 시간이 흘러 기업의 훌륭한 경영능력이 사라지면서 프리미엄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시장이 훌륭한 경영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예상대로 기업의 이익이 성장하더라도 이 전략으로 얻은 수익률은 초라할 수 있다. 시장이 훌륭한 경영능력을 과소평가할 때만 이 전략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요컨대 효과적인 우량기업 투자 전략이란 시장이 알아보지 못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량기업은 동종기업보다 뛰어나서 재무실적이 우수한 기업인데 어떻게 시장이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단기 사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이러한 우량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 시장은 우량기업에서 나오는 나쁜 소식에 간혹 과잉 반응하기도 한다.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소식인데도 말이다. 예컨대 코카콜라의 영업실적은 좋았지만 즉 매출 증가, 판매 수량 증가 등 영업실적이 좋았지만 환율 탓에 EPS는 감소했다고 가정하자 즉 달러 강세 탓에 외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코카콜라 주가가 폭락한다면 시장의 과잉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환율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때 헐값에 주식을 매수하면 나중에 반등할 수 있다. 둘째, 몇몇 기업에서 나쁜 소식이 나오면 해당 업종이나 시장 모든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한다. 예컨대 2002년 몇몇 기업에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에너지 기업의 주가가 모두 폭락했다. 즉 엘론과 월드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에너지 종목에도 틀림없이 우량 기업이 있었을 터임으로 이때 우량 기업을 낮은 가격에 배수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신흥 시장에도 경영이 훌륭한 우량 기업이 있을 터임으로 신흥국의 정치, 경제가 난관의 직면에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면 우량 기업을 헐값에 매수할 수 있다. 예컨대 2002년 브라질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초우량 기업의 주가조차 40에서 50% 폭락했다. 이때 이러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이후 주가가 반등했을 때 큰 이익을 얻었을 것이다. 결론 경영이 훌륭한 기업의 가치는 다른 기업보다 더 높아야 마땅하지만 우량 기업이 투자에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우량 기업이 투자에 유리하려면 적정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육장에서는 주로 우량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을 논의했다. 어떤 기업이 우량 기업인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 즉 재무실적, 기업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이런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양한 만큼 우량 기업에 대한 정의도 각양각색이다. 다양한 관점을 모두 종합해서 우량 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더라도 이들 종목의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의 실적은 평균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여기에도 대비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매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7장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라 성장주 이야기 이메일다의 성장주 포트폴리오 이메일다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벵가드 S&P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보수적인 투자자였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마사가 부러웠다. 작년 수익률이 100%였다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마사는 말했다. 너희 포트폴리오는 정말 따분해. 그런 포트폴리오로 언제 부자가 되겠어? 이메일다가 조언을 구하자 마사는 성공 비결을 알려주었는데 성장주를 사라는 말이었다. 주가가 너무 높은 것 같다고 반박하자 마사는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내년에 이익이 증가하면 버가 높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마침내 확신에 이른 이메일다는 성장주에 투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르멘은 지수가 20%나 하락하는 낙세장이었다. 이메일다의 포트폴리오는 실적이 훨씬 더 나빴다. 일부 기업은 이익이 증가했으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가 폭락했다. 또 일부 기업은 경기 침체 탓에 이익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메일다의 포트폴리오는 반토막 났다. 마사의 포트폴리오는 더 폭락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될 뿐이었다. 잘못을 깨달은 이메일다는 성장주를 모두 팔아 다시 인덱스 펀드에 투자했다. 교훈, 대부분 성장주는 가격이 비싸다. 성장주는 짜릿하다. 그래서 대박을 노리는 사람은 성장주의 매력을 느낀다. 성장주를 제대로 고르기만 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소형 성장주였던 시점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시스코를 매수한 투자자는 10년 동안 50배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면 성장주 투자 전략은 항상 고수익을 안겨줄까? 실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성장주의 투자에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첫째, 성장은 망상에 불과할 때가 많다.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 성장이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도 있지만 파괴하는 성장도 있다. 이거는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이익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아무리 매력적인 성장주라고 해도 너무 비싸게 사면 소용이 없다. 추가할 이야기 성장주 투자 전략에는 세 가지 잠재 위험이 있다. 첫째, 미래에 실제로 성장할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과거 성장률도 애널리스트의 기대 성장률 추정치도 신뢰도 높은 지표는 아니다. 둘째, 수익률 낮은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성장은 가치를 파괴할 수 있다. 셋째, 고성장 기업은 대개 위험도 크다. 고성장이 주는 이득이 고위험 때문에 모두 사라질 수 있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과거 EPS 성장률이나 애널리스트의 성장률 추정치만을 근거로 구성한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위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포트폴리오에는 몇 가지 조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성장에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닌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 위험이 과도하지 않은지, 성장의 질이 높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적용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성장률, 5년 EPS 기대성장률 15% 초과, 애널리스트가 분석하지 않은 소용주는 모두 제외한다. 기대성장률은 매우 중요한 데이터이므로 과거 EPS 성장률만으로는 부족하다. 주가, 퍼가 기대성장률 미만, 즉 페그가 1보다 적은 것입니다. 페그가 1 미만이면 대개 저평가되었다고 본다. 성장의 지속성, 성장의 지속성을 검증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과거 매출 성장률이 높으면 미래 매출 성장률도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근 5년 매출 성장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 위험, 주가의 표준 편차가 80% 미만이고, 베타가 1.25 미만인 종목만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위험을 적정 수준으로 유용한다. 성장의 질, 최근 회계년도 ROE 15% 초과. 앞에서 적용한 기준보다 더 엄격하지만 성장주 투자에 성공하려면 성장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27개의 종목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투자할 때 요거를 고려해서 성장주에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모든 투자자는 신생성장기업에 투자해서 대박을 잡는 꿈을 꾼다. 성장기업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지만 항상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투하자본이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때만 성장이 기업의 가치를 높여준다. 성장이 가치를 창출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더라도 그 성장이 주가에 이미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으면 오히려 투자에 불리해진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 최고의 성장주에 투자해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주로 좋은 실적을 얻으려면 적정 가격에 매수해야 한다. 신중하게 투자하려면 기대성장률 수준은 물론 성장의 지속성과 성장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성장주는 대개 위험이 큼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위험도 통제해야 한다. 여기서 성장의 지속성은 높은 성장률은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장이 지속돼야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는 보통 해자를 가지고 있어야 성장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이죠. 8장 최악은 지나갔다 역발상 투자 군중을 따르지 않으려던 잭 잭은 인간의 본성을 신뢰하지 않는 외톨이었다. 그는 세상이 불합리하고 갈수록 더 불합리해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군집행동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신문을 보니 한 우량기업이 발표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매물이 쏟아져 52주 고가 45달러를 기록했던 주가가 8달러로 폭락했다. 그는 이 주가에서 더 하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업력이 50년에 이르고 한때 시장 선도주로 인정받은 기업이었다. 반등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확신한 그는 주식중개인에게 전화해서 8달러에 1000주를 매수했다. 몇 주 지나 확인했을 때 주가가 다시 5달러로 하락하자 그는 반등이 임박했다고 더 확신하면서 1000주를 추가 매수했다. 2개월 후 주가가 2달러로 하락하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1000주를 추가 매수하고 반등을 기다렸다. 4일 후 CEO가 사임했다는 발표가 나왔고 주식은 상장 폐지되었다. 주가가 마침내 제로가 되어서 더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교훈, 군중은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더 많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주가가 바닥을 쳤다는 추측이 자주 나오며 이러한 추측을 근거로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도 많다. 흔히 역발상 투자자는 반등을 기대하면서 폭락한 주식을 기꺼이 매수한다. 이들은 주가가 국가에서 80에서 90% 폭락하면 저점 매수 기회라고 믿는다. 8장에서는 역발상 투자 전략의 토대와 그 한계를 살펴본다. 저점 매수는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줄 수도 있으며 인내심이 강해서 역경을 버텨내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다. 추가할 이야기 장기적으로는 폐자 종목에서 초과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 첫째, 저가주가 많아서 거래 비용이 높다. 둘째, 폐자 종목은 위험이 높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셋째, 하락률이 높은 데는 대개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부실 경영이나 시장 점유율 하락이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래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투자자에게 주는 교훈 최근 폭락한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은 이론상으로 유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하다. 장기적 관점을 갖춘 신중한 역발상 투자자라면 거래 비용이 너무 높지 않고 위험도 적정 수준인 폐자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체 미국 주식에 다음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익률 작년 수익률 하위 25% 앞에서 적용한 기준보다 훨씬 완화했다. 대신 거래 비용과 위험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비용 주가 5달러 이상인 주식으로 한정해 거래 비용을 낮춘다. 위험 표준 편차 80% 초과 베타 1.25 초과 부채 비율 50% 초과인 종목은 모두 제거한다. 표준 편차와 베타는 순수 위험 기준이고 부채 비율은 위험과 생존 기준이다. 경영 개선의 총매 최근 분기 실적이 흑자면서 전 분기보다 증가한 주식만 매수한다. 이러한 주식은 위험이 더 낮을 뿐 아니라 더 건전한 기업으로 개선될 가능성도 높다. 결론 역발상 투자자는 최근 폭락한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이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새 정보의 과잉 반응함으로 이익 감소, 배당 삭감 등 악재가 발표된 뒤에는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고 호재가 발표된 뒤에는 과도하게 상승한다고 믿는다. 경험적 증거도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최근 폭락한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주식은 대개 저가주여서 거래 비용이 높고 위험도 시장보다 크다.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성공하려면 먼저 장기적 관점과 변동성을 견뎌내는 인내심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거래 비용과 위험이 낮아지도록 유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대부분 투자자는 먼저 손실을 경험하고 나서 수익을 얻게 된다. 역발상 투자 전략은 안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싼 주식을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폭락한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폭락한 주식도 경영 개선이 될 조짐이 보이고 위험이 낮은 주식을 판단해서 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망할 기업을 싸다고 사면 망하는 것이죠. 14장 장기적으로는 말이야 전체 시장에 대한 미신 장기 투자에 대한 사라의 믿음. 사라는 인내심이 강하다. 그는 충분히 오래 기다린 사람에게 좋은 일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난해 연금펀드의 20% 손실을 보았을 때도 실망하지 않았다. 이건 단지 서류상의 손실일 뿐이야. 그리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와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는 어디선가 역사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면 어떤 구간에서도 주식은 채권을 이기며 주가가 몇 년간 하락한 후에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아직 은퇴하기까지 30년이나 남았고 손실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 장기 투자에 대한 그의 믿음은 친한 친구인 가즈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흔들렸다. 가즈미는 일본에서 자랐고 퇴직에 대비해 일본 주식시장에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는 1989년 시점에 이미 상당한 자산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고 10년 후 조기 은퇴를 기대하고 있었다. 불행히도 1990년대에 시장이 붕괴했고 이후 15년간 그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75% 줄어들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주식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승리한다는 브로커의 말에 안심하던 그가 맞이한 현실은 그 돈이 다시는 회복되지 않았고 조기 은퇴는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긴 기간에도 주식은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라는 퇴직금의 일부를 채권으로 옮겼다. 교훈, 주식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지수추종 ETF에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꼭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주식을 선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략을 살펴보았지만 전체 시장에 대한 전략이야말로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신이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미신 중 몇 가지와 이러한 믿음이 투자자에게 끼칠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첫 번째로 살펴볼 가장 치명적인 미신은 주식이 장기적으로 언제나 채권을 이긴다는 것이다. 이 추론을 따라가다 보면 주식은 장기 시계열에서 무의험 자산이 된다는 주장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신은 마켓 타이밍의 성과가 개별 종목 성과를 이긴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미신은 마켓 타이밍 실행이 수월하고 성공적으로 마켓 타이밍을 해내는 투자자가 많다는 믿음인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미신은 마켓 타이밍은 맞을 수도 있지만 드물게 맞을 수밖에 없고 연속적으로 맞는 것은 불가능하도 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고요. 그리고 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언제나 채권을 이긴다는 미신은 이 뒤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되게 중요한데 제가 시간상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요.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를 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100%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은 20세기에서 가장 성공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났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서 좋은 성과가 나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기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생존 편향의 오류가 있는 것처럼 미국 주식 시장은 성공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존 편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기에 대한 개념을 내기도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5년이 장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장기일 수도 있고 시장도 5년이나 20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다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20년간 장기 투자를 했는데 이 20년 막바지에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결국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대한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런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현재는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장기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하지만 100% 성공하는 주식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모다란의 투자 전략 바이블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내용이 많았고요. 많은 책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전략이 월등히 수익을 잘 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위험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보통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전략의 약점들 위험들을 얘기하고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의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재밌고 좋은 책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얘기한 10가지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